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제가 이 양머리를 쓰고 해피투게도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목욕감을 읽고 인사를 드린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6년 만에 7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던 우리 박진영씨 드디어 뉴욕에서 우리 박진영씨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정말 이 박진영씨 정말 저도 이 박진영씨의 또 이 팬이지만은 사실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번에 이 7집 앨범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멋진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박진영씨 뿐만이 아니고 함께 해주는 또 이 박진영씨와 함께하는 또 우리 그 많은 분들 네 이 또 박진영씨의 우리 그 애재자들이죠 우리 이분들이 또 이 공연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주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콩그레츄레이션 아무래도 뉴욕에 화면이 나가다 보니까 영어 제가 울렁증이 좀 있어서 발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9일 저녁 8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죠 네 맞죠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와무시어터에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치 않은 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29일 8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있는 와무시어터에서 정말 이 박진영씨의 화려한 무대 박진영씨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네 정말 진심으로 이 멋진 무대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